아 이분들 이제 곧 이틀 뒤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글래디에이터를 찾아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왼쪽부터 다 함께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 아래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아 하트 좋고요 네 팬들도 많습니다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은혜씨 신비씨 엄지씨 와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부탁드리구요 오른쪽 이틀 뒤 컴백을 앞두고 있는 타이틀곡이 쉿이거든요 제가 혹시 예쁜 건 하면 쉿 요렇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예쁜 건 비밀 쉿 아 좋습니다 아 예쁜 건 비밀이에요 다시 왼쪽도만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쁜 건 비밀 쉿 네 제가 먼저 인터뷰 살짝 만나보겠습니다 파이팅 메시지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오늘 또 글래디에이터 저희 비비지가 이렇게 먼저 상영을 해보러 왔는데요 워낙 재밌는 영화라고 저희가 익히 알고 와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 바이고요 오늘 셋이 재밌게 오른만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가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파이팅 네 비비지 최고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대장을 하시겠습니다 자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있는 이곳은 바로 글래디에이터 2